폭염에 시달리는 건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온몸이 털로 덮인 반려동물들 건강도 비상인데요. 사람과 달리 땀샘이 없어 열사병에 더 취약하고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는 발바닥에 화상을 입을 수도 있다고 하니 산책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최유지 기자입니다. 애완견 유모차에 시원한 여름 이불을 깔고 휴대용 선풍기를 달았습니다. 견주는 강아지에게 선글라스까지 씌웠습니다. 그래도 더운지 강아지는 혀를 내밀고 헉헉 숨을 내쉽니다. 개는 몸에 땀샘이 없어 호흡으로 체온을 조절해 더울수록 숨이 거칠어집니다. 온몸이 털로 덮여있는 개의 정상 체온은 사람보다 약 3도 정도 높은 39.1도입니다. 여기서 0.4도만 높아져도 열사병을 의심해야 합니다. 스스로 체온 조절을 잘하지 못해 열사병에 걸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동물들은 사람에 비해서 털이 많이 나있기 때문에 체온 조절이 곤란해요. 주둥이가 짧은 개가 긴 개에 비해서 열사병에 아주 취약합니다. 열사병에 걸리면 침을 많이 흘리거나 잇몸이 보랏빛으로 변하는 등의 증상을 보입니다. 이럴 땐 물을 자주 먹이고 물을 적신 수건으로 체온을 낮춰주는 등의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햇볕이 하루 종일 달궈져 50도에서 80도까지 육박하는 뜨거운 아스팔트 바닥입니다. 이곳을 반려견이 걷게 되면 발바닥에 화상을 입을 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들은 한낮 더위가 최고조에 달하는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산책은 되도록 피하고 외출을 꼭 해야 할 경우 얼음물을 챙겨 강아지에게 꾸준히 수분을 공급해줘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